FIRE!!! 1,000원이면 됐어. 900원이면 됐어. 아이 삐짐 들어가. 고생했다.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1시간 미션 방송. 스타트. 뭐야 이거 K야? 고깽이. 오케이 이런식으로. 땡겨요. 신중히 하세요. 클리식스 한 번에 장량 1씩 줄어요. 오케이 오케이. 감사드립니다.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? 최대한 버티는게 좋죠? 이거 잘못 누르면 작업량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? 오케이. 신중히 하겠습니다. 작업량 11. 좋았어. 그죠? 풀리는게 하나도 없어. 없어 없어 없어. 이거 안되고 이거 안되고. 야씨 뭐 난이도 왜이래. 38,700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제대로 돈 내놔 내 돈. 내 돈 내놔. 왼쪽만. 어 좋았어. 이거 안쪽에서부터 풀어서 들어가는게 빠른거 같아 내 생각이.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풀어서 들어가야돼 하나씩. 이런식으로. 밖에서부터 풀면 이게 답이 없어. 꽃과신. 금가락지. 옥수수. 귤. 생선 생선. 13초! 자! 자 빨빨빨리시요. 잠깐만요. 여기 죄송합니다. 잠깐만요. 잠깐만 생선.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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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. 어휴. 어휴. 빠르다. 자. 안떼의. 으휴. 앙. 안돼 Sehr. 자 다시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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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